숭실대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원이 최근 평양 숭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 역을 연구한 불위 총서 시리즈 30권을 10년 만에 완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숭실대 창학 1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불위 총서 시리즈는 숭실을 세운 베어드 선교사를 비롯해 평양 숭실의 5대 교장, 초기 선교사, 숭실 출신 인물 등의 업적을 발굴, 정리한 연구서입니다. 숭실대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원은 불위 총서는 숭실의 뿌리 찾기일 뿐만 아니라 근대 전환기, 한국사회 변화와 기독교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라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와 인물들의 가치를 재현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양 숭실과 이북지역 기독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